안녕하세요 2021년 5월 21일 여행 69탄 Start! Go! 공부방송 No.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공부방송 여러분들 모두 들어와서 오십시오 방금 뭔소리야? 잠깐만 또치, 또치, 또치 할머니 할머니 선생님.. 혹시 저.. 한 달 전쯤에 저.. 아직 계시죠? 와.. 센데 이거? 어? 어디 계세요? 할매! 할.. 할매! 어디 계세요? 어? 뭐야? 뭐.. 왜.. convey.. 잘하네.. 아.. 할매 할머니 저거 누구에요? 저거 누구에요? 허리 굽소.. 허리 굽소 할머니 올라오셨죠? 뭔 소리야? 빅 소리 방금 들어와라 여기 밖에서 들리는건가? 분명히 뭔 소리가 들렸어 깜짝이야.. 뭐야? 뭐야..? 갑자기 그 이름이 안되던 건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안올게요 대신에 얘기만 좀 듣고 가겠습니다 할매 이제 그만이요 야..이제.. 아.. 또치즈니스 잠시만요 갬비하라..잠깐만요.. 할매..잘만 하면.. 이제 좀.. 잠시만요 뭐라..? 혹시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왜..? 너가 뭐라고 하시는데..? 어..너 들었구나? 할 말 뭐라고 했어? 여러분들 마지막 말씀 들으셨죠? 할 말 없어.. 할매.. 혹시 가신거에요? 할매.. 아까 2층이었지? 어..? 어디야? 여기 2층인데? 여기 아니야? 맞는데..? 어..? 뭐야..?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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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 .. .